주셔서 아시겠지만 모니터도 다 이렇게 모니터를 또 해 주셨잖아요 그 헌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? 역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아 뭐요? 저기 가발 맞춰주는 거 그거? 제법! 뭐야? 뭐야? 어허! 어우 노스도 야! 호스 있다! 누구선 양남턴 노사지! 아 그거 괜찮았어요? 아유 가발은 뭐든지 재밌어 가발은 뭐든지 재밌어 아 그래요? 이 매니저씨는 뭐가 제일 괜찮았어요? 저는 뜨개질 하시는 모습 그거 정말 앉아서 꼼꼼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외로 오빠가 그런 제주가 있으시더라고요 박상면이 하나도 못해요 박상면이 하나도 못해요 어 봤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이만? 목에 감는 아주 따뜻하게 감는 이쁜 조그만 목도리를 하나 다 떴습니다 그날 하루에 이따 상품으로 드릴게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덕화 형님 때문에 제가 덕화 형님 목소리 흉내를 좀 내니까 정말 똑같으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? 네! 좋아 한번 해봐요 아나스의 덕화 형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너도 해봐 저요? 저는 형님하고 드라마를 워낙 사극이나 이런 걸 절제품 많이 해갖고요 그런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요 그냥 형님의 그 추임새? 그냥 형님의 그 추임새? 그냥 형님의 그 추임새? 에헤이 에헤이 아우 주는 어디 갔냐 아우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있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